자 일단은 요거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중국도 이렇게 리그를 하고 있죠? 사실 중국 리그는 네 중국도 이렇게 리그를 하고 있는데 아 여기 정지영 선수 보이네요. 이게 같은 팀인데 어? 이거는 저희 형인데요? 닝샤오 저희 형 아니겠습니까? 정지영 선수 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런 거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TNT 어디있나요? 네 TNT 위에 있습니다. 또 장동훈 선수가 중국 가서 잘하고 있어요. 네. 또 애국이죠. 멋있습니다. 살도 많이 뺏어요. 보니까. 네. 박준효 선수는 똑같아요. 아 박준효 선수? 네. 오우. 또 이렇게 오라고 잘하고 있나요? 네. 아 아니에요.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제동이 맛있습니다. 30%로 뭐 50%로 오는 거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제동이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같이 밥 먹고 왔거든요. 네.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잘해요. 진짜 잘하는데 네. 눈이 조금 많이 따라야 되고 지금 중국 비파는 네. 리그가 정말 재미없어요. 다 우백에 수비 2명만 이렇게 써요. 아. 아.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말 끊어서 죄송한데 중국 비파는 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이따 깔 건데 네. 이걸 까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10만원 이게 10만원 이제 한 개정당 하나밖에 못하는데 이걸 사면은 이 10만원 다시 돌려줘요. 아 그래요? 네. 종종이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편지를 존나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와.. 아니 쫀다니까. 예. 귀가원. 자 일단 이거 자 일단 써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거를 제가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데 이거 끝나고 발락 쓰고 발락 첼시셔 쓰고 이거 끝나고 라울 쓰고 네. 그다음에 또 제꺼 가서 제꺼로 까서 또 칸이랑 써보고 제꺼 또 분캐 중국의 1번 마치는 50만원 현질했기 때문에 이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부금 좀 줄이라고? 제 아이디가 아니니까 부금 줄였습니다. 어떤 걸 원하시나요? 제가 최근에 쓰고 있는 가짜 공격수도 써보고 되요 좀 벌려서 윙을 좀 공격적으로 쓸게 와 근데 진짜 부럽다 T 형님 제가 중국에 사는데 10만원 충전하면 주는거에요 10만원째 카드팩이 아니라 그니까 니가 말귀를 잘 못알아듣네 얘는 누구에요 중국이 이건 진짜 누구죠 얘 뭐야 아 스콜스구나 스콜스 써보죠 스콜스요 저번에도 써봤는데 스콜스는 얘를 뺄게요 아 그거 중국인 이거는 중국전설의 하우하이동이라고 하우하이동 쩝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것도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핀파 조회수가 높은데 이번에도 잘 나올거 같아요 하우하이동 쩝 아우 좋다 카풀을 그렇죠 바꿔야죠 카풀을 폴빼고 쓰고 여기 오른쪽 윙이 너무 아파가지고 중국이 젤을 빼고 라인업으로 라인업으로 이렇게 하면 될거 같은데 라인업으로 하면 그거는 해주시겠네요 그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거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니 이거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니까 이거를 카풀으로 바꾸고 여기 필립네빌을 넣죠 그래그래 그러자 필립네빌을 여기 넣으면 될거 같아요 필립네빌 넣으면 게리네빌 스탄 마테라치 필립네빌 베론 히바우드 트레제게 이렇게 해서 일단 2번 정도 해보죠 잠깐만요 제가 좀 얘를 좀 히바우드를 윙으로 여기 쓰면 안될거죠 공미로 써죠 공미로 스쿤스를 차라리 좀 저번에 썼으니까 얘네가 좀 공 많이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거는 안 바꾸는게 제 아이디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아이디 빌려서 하는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쓸게요 제꺼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 정도는 해도 괜찮을거 같은데 사보는 아예 지금 이걸 좀 바꿔서 좀 해봅시다 와 진짜 이게 근데 부러워 진짜 뭐야 근데 왜 668로 해 사실 이게 뭐에요 장난하는거에요 이게 777전술이라고 아니 뭐 개짓거리를 해 개짓거리를 해 제 전술 좀 욕하는거에요 아 57 77 87 47 아우 알겠습니다 개같은 전술 참여도 좀 바꾸고 가시죠 아 참여도 네 참여받다 와 진짜 부러워요 사실 이게 사실 저 우리나라도 진짜 이런 전술 좀 쓰고 싶고 아예 말씀하세요 아니 아니 하시던거 같습니다 음 아 나 진짜 너무 부럽다 아 아니 중국엔 피파이 유저가 별로 없고 중국은 다 솔직히 에러일만 하잖아 중국도 지금 좀 판도가 바뀌고 있죠 아무래도 새로 나온 오버워치 게임이 워낙 세다보니까 음 자 일단 바로 한번 가시죠 자 일단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 한번 볼게요 와 간지 철제 넘치네요 와 부럽다 자 힙아우드죠 라이언킥스 이거는 잠깐 봤는데 진짜 똑같아 이거 저번에 한번 봤으니까 중국 피파 1편 때 네 자 메시 와 스탑입니다 스탑 야푸스탑이죠 와 개쩐다 마테라치 오 근데 뭔가 마른 체형이네 약간 분명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저 되게 엄청 떡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바치기도 당하다 보니까 좀 쪼그라들었네요 자 그리고 게리네빌 와 트레이제게 트레이제게는 또 저희가 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필립네빌 메르테사코 오 이제 네 오 다 된 것 같아요 일단 또 다른 아이디도 있으니까 이거 말고도 또 아직 준비한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두 발 정도 한번 해보죠 시작도 해보죠 라울도 좀 써야되니까 아 라울 저 진짜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선수가 지단인데 네 지단의 패스를 받아서 라울이거든요 아우 진짜 지단은 왜 안 나오나 진짜 개쩐다 아우 내 체력이 없지만 그냥 쓸게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합시다 예 지금 트레이제게가 아니 카프가 좀 죽은 것 같은데 근데 트레이제게는 또 섰어요 지금 카프는 좀 죽었습니다 지금 카프 죽었고 배론하고 카프 페이스온을 못 봤대요 배론하고 카프 페이스온 이거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이거 끝나고 자 추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거의 이제 9천명 정도 보시는데 자 추천번씩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불금에 이 시간에 9천분이 보신다는 거는 또 왜 그럴까요 일단 컨텐츠가 좋고 네 그 다음에 정재형이 왔고 간방송이기 때문에 네 삼박자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기 상대방은 4딜 안하고 그리고 사실 또 이런 화동서버가 렉이 하나도 안걸리죠 네 렉이 하나도 아니 아예 없던데 적적 일단 한국에서 하면은 새벽 시간에는 렉이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렉이 거의 없던데 나는 네 자 일단 빨리 카프하고 빨리 봅시다 카프 와아 진짜 똑같다 진짜 똑같다 자 그리고 스콜스 와 베론도 와 진짜 똑같다 근데 피부색깔이 되게 비슷하네요 근데 아니 그래도 진짜 이 땅도 자체가 사실 영광 안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 진정으로 지단조로 나왔으면 좋겠네 아니야 난 베론만 있어도 돼 뭐야 어 렉인줄 알았습니다 일상 Ashwa 뭐 하라고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해설 심어지고요 와 근데 진짜 렉 너무 좋았네 아니 난 렉이 없던데 해볼래요 에까 그때는 핑이 아마 낮았을 거에요 지금 핑이 좀 높아서 근데 겉보기에는 렉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약간 밀리는건 없지 않는데 어떤 선수가 싫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데 이게 지금 왕라지 아, 지금 이 렉이, 지금 이 렉이, 이 렉이, 이 렉이, 이 렉이. 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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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푸 치면 어때요? 아, 그런거 좀 하지 말고 제발 아니 방금 한 번 써봤어요 어떻게 하네요 아니 진짜, 뭐라 카푸 치면 뭐 재미야 알았어요 죄송해요 이거 라이언 게 있어 이게 트레이딩거든요 트레이딩이 진짜 좋다니까 아, 누구야 저게, 아니 그 좀, 아니 선수 누군지 좀 찾아보고 얼굴 보고 디스톤스 같은 거 보고 미란의 시위, 아, 그럼 이렇게 해놓은거죠 아, 그럼 이렇게 해놓은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좀 알잖아요 아, 위의가 스콜스로, 위의가 스콜스로 어, 머리 좁네, 전재형 아, 약간 엘취미가 뭐였어, 마테라 친가 스탑, 스탑, 스탑 아, 스탑, 스탑 아, 서문라 아, 터치기야, 뭐 했거든? 야 뭐할까, 이거 왜 이랬어 자, Depend은 자고를 파일로рат해 리언라이형리로 하자 루도라이형리로 빠져서 어, 하이도 Gi hollow 여기 도대체 나 진짜 리얼이야 루도라이형리로 태아 루도라이형리로 하자 루도라이형리로 터미 크리스 루도라이형리로 태아 루도라이형리로 태아 아, 으이 세아가 아, 트레이딩 진짜 좋아 써봐야 돼 잘 변했습니다. 게임할때 과락하네 게임할때 과락하네 게임할때 과락하네 아니 근데 써보니까 어때요? 아니 나는 진짜 플레이직이 좋던데 기다려봐 아 공격을 못해봤어 아 그래? 알겠습니다 우쇼대완 파워이很부쇼 스카스 치즈 추쇼대완은더 부인갖다 쇼쇼 사이드 컷고 아아아아 아아아아 내가 바보였다 아닌데 제가 아까 사실 카프로 크로스 올리고 트레이제기로 헤디쿨 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카프는데 진짜 좋던데 아니 그 트레이제기 하나도 없었어요 어느 준비 조금 있는거는 커버 아 커버가네 그 생각을 해야하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뭐하는거는 말인지 그거를 표현하는거는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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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球丢了,他们失去了控球拳 전수 바꿨습니다 특지타부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맞다 네해서 끌께요 慕乐 这位新伙家 想要证明给俱乐部看 俱乐部买它 是明治之举 음 老实说吧 어우 조용해 我现在对他没有太高的期望 어 됐습니다 그렇지! 오른쪽! 이거 크로스 올려봐도 될 것 같은데? 아! 트레이적이 안 나오네 아까 뒤졌는데 오! 사이즈 잘 줬죠? 트레이적이 쩐다니까? 어때요? 솔직히 좋잖아 내가 잘했는데 정지형씨 잘하는거 아는데 솔직히 쩔잖아 트레이적이 나도 아까 깜짝 놀랐다니까 내 손에 감탄 났네 나도 진짜 아까 왜이렇게 좋나 싶어가지고 방금 트레이적의 위치선정을 제가 잡은게 아닌데 위치선정 괜찮은데? 이거 또 트레이적이에요? 힙아우드였어요 힙아우드 오른발 걸렸어 오른발 아쉽다 그냥 꼼짝없이 골이었는데 우리나라 한국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트레이적이 반대쪽 힙스 주자 좀 아까웠습니다 왜 그랬냐면 깊은 뜻이 있어요 지금 힙스로 골라서 뭐하겠습니까? 시청자분들한테 트레이적이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건 좋아 일단 힙아우드는 제가 지금 체감하면서 느끼는데 누구랑 비슷하고 누구보다 좀 좋다 막 그런거 있잖아요 드리블이 약간 호나우딩연스 느낌? 드리블 되게 부드러워요 드리블이 방금 수비 봤죠? 스탑 아 벽인데 스탑이 저기 지금 맨유시즌도 아니고 에이시밀란 시즌인데 얘는 뭐 맨유시즌이 더 잘하잖아요 사실 스탑은 아 벽입니다 와 주공 스콜스 아 벽입니다 제가 계속 트레이적의 선수나 좀 뭐 좀 찾고 있기 때문에 오우 시 이게 누구죠? 카푸? 카푸카푸? RW가 카푸? 네 카푸카푸 자 일단 1대0으로 이기면서 자 한 번 정도 더 해보죠 더 해봐요 아 이제서는 그렇죠 이제서 시청하는거기 때문에 아니 써보니까 어때요? 일단 나는 트레이적이 진짜 좋더라구요 트레이적에는 네 트레이적에는 드리블같은거는 지금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느끼진 못하구요 네 어 트레이적에는 일단 위치선정이라든지 골결정력이 확실히 좋긴 하네요 아 진짜 자 한 번 더 해보죠 일단 발락은 좀 이따 써보고 와 근데 진짜 근데 이게 중국에서도 패치면 우리나라에서도 될 확률이 있지 않나 아닌가? 아 그건 좀 아닌가? 그렇게 됐으면 한국에서 패치한게 중국에도 됐어야죠 아 너무 아깝네 씨 한 번 한 번 정도 더 가보죠 여러분들 예 자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아깝네 엄택님도 어서오시구요 아 아 참 핑이 좀 낮았으면 좋겠는데 또 한국에서 제가 좀 많이 해서 빠져서 왔는데 네네 게임마다 또 핑이 왔다 갔다 해요 아 만 30나올때도 있고 음 40나올때도 있고 아 트레제기가 죽었는데 이번에 아 아 트레제기가 죽었네요 그래도 한 번 써보죠 자 히바우드 제가 좀 보고 갈게요 제가 여기가 마테라치 네 R12가 스탄 그 다음에 CDM이 배론 배론은 어떻습니까? 뭐 다른 건 없어요? 배론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아 네 이번에 좀 신경써서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VVBRP가 뭐냐면 그니까 약간 그걸로 치면 돼 그니까 그 뭐지 탑 그 탑클래스 탑클래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니까 거의 거의 내가 봤을 때 스피드가 똑같이 만들어서 주고 텐센스는 텐센스가 가져갈 수 있는 거를 그 돈 써서 가져가버리고 그 다음에 넥슨 넥슨 대로 왔는데 넥슨도 돈을 좀 써가지고 K리그 레전드팩이라도 만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하는지 난 좀 좀 우문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네 잠깐만요 스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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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푸르 꼴넣고 싶어서 아우 아니 이게 좀 아쉬운게 이거를 그 뭐지 이 선수가 정확히 중국말이여가지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아쉽네 지금 CEM에 와 근데 패스가 뭐죠? 라이언께서 오른발이었죠 방금 원래 왼발잡이 제가 방금 트레제게한테 크로스 올린걸로 봤는데 아아 괜찮습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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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이드 쪽으로 또 제 아이디가 아니기 때문에 좀 지면 또 죄송하거든요 순위 경기가 네네네 좀 공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도 오우 상대방이 또 잘하는데요 중국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 잘하더라구 에이 같은 것도 쓸 줄 알고 네 아니 못하는 사람 못하는데 이 아이디가 또 전설 아이디였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또 잘할 수 밖에 없고 시즌 초기 때문에 아 중국도 중국도 아예 똑같이 한국이랑 아 이번에 시즌 초기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아예 그냥 똑같이 가는구나 아예 똑같은 것 까진 모르겠는데 며칠 며칠 전에 초기화되긴 했거든요 아 카푸는 확실히 그냥 빠른데요 빠르게 확 느껴지는데 카푸가 아까 크로스도 좋고 네 사실 그 한국에 나오면 진짜 많이 쓸 것 같아요 아웃드롭을 안 쓸 수도 있는 진짜 그 정도로 카푸을요? 카푸을 그냥 윙으로 써가지고 아 카푸 지금 아 윙 쳐요 아 풀백으로 안 쓰고 아니면 게리네빌 대신에 카푸을 좀 많이 쓸 수도 있는 듯한 중국 피파 14T 06 10W 같은 거 없고 한국에는 원래 반데사르 반리 캠벨 그런 게 아 중국이 없다고 음 근데 중국은 또 이제 나올 거니까 아 아 키렉이 너무 심한가 아 제가 할까요 그럼 네 저는 키렉이 아예 없던데 이게 없어요 내 렉이 너무 심한데 아 그래요? 네 아 나는 이게 완전 없게 느껴지는데 아까 낮에 있어 그런가 일단 카푸 아 와 카푸 오 아 아 근데 카푸가 진짜 좋다 진짜 빨라요 와 진짜 빠르다 카푸 한국이 없는 거 얼마든가 한 45억 뭐 방금 방금 아니 그러니까 카푸는 약간 하지 하지 같은 드립을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 미쳤다 진짜 와 방금 그거 방금 누구였죠? 방금 센터백 이 선수 이 선수 마테라츠 마테라츠 옆에 선수 스탑 그래 스탑 그냥 제가 제가 나온 게 아닌데 AI가 너무 좋아 그냥 혼자 나와서 막아요 스탑이 네 오 이제 손 좀 풀리네요 아니요 렉이 좀 네 근데 렉은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서버 중국 서버를 한국에서 하니까 응 상대방 군도 잘하고 상대방 군도 잘하고 보기만 할 거예요 와 근데 진짜 스탑 미쳤다 진짜 아 카푸 쓸 때 제일 기분이 좋은데 카푸가 네 아 이거 믿음이 간다니까 그 오 사이 비었다 트레이제기 아 진짜 좋다 진짜 부드럽다 아 부드럽다 이거 봤어요? 아 부드럽다 미쳤다 진짜 그니까 외야랑 반이 섞었다니까 이게 트레이제기 어 근데 근데 제가 써보기 전까지는 그 말 안 믿었는데 진짜 왜 외야빌드 나도 했잖아요 네 헤딩은 또 반이 되니까 아 근데 진짜 맞다니까요 저도 핏발하니까 상수도 되게 상상 네 아니 이거 진짜 좋아요 근데 솔직히 카푸가 더 좋은 거 아 근데 카푸 진짜 좋아요 와 아니 나오면 진짜 사실 좋을텐데 유저들도 많이 유입되고 한국은 좀 이런 거 좀 한국에 있는 전설들도 다 좋은 선수인데 좀 더 좋은 선수였으면 좋겠네요 와 스콜스 미쳤다 진짜 아우 발등 얹히는 거 미쳤다 진짜 아 그니까 이제 정기영 선수는 마테라치보다 스탑이 있잖아 네 스탑이 진짜 그니까 제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공격을 나가 아니 그니까 뺏으러 가고 있어요 그니까 혼자 막 약간 예측하고 와 이게 상대방 분도 다 지금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전설 중국 전설 분들이에요 중국도 이제 그 아예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설이 쟤는 전설 A 찍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띠가 이렇게 옆으로 있는게 네 그게 전설 A 찍은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중국이 그때 그렇게 잘한다고 안 느낀게 저도 사실은 어 솔직히 중국 프로게임을 그때 만만했잖아요 제가 오늘 한번 해볼까요 또 들어와 있으면 들어와 있으면 들어와 있으면 한번 해보죠 아 내일이 근데 또 대회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한번 또 오랜만에 감스트 대 중국 프로게이머 한번 한번 괜찮을까 봤습니다 예 씹어졌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써봤는데 다음 캐릭터 들어가 봐야죠 일단 평가를 좀 제대로 대체로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말 안해도 알까 말 안해도 알기 때문에 개점이가? 가푸가 가푸랑 트레 3개가 미쳤어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스탑이랑 3개가 제가 봤을때는 한국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3명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